경북 의성군이 지난 18일 의성팻월드에서 제3기 의성군 블로그 기자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의성군 블로그 기자단은 지난 4월 공개 모집을 통해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 지역, 직업군을 가진 수 20명을 선발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관광과 정책, 행사 등의 의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의성군의 소식들을 전국에 알릴 예정입니다. 이날 발대식은 빛나는 그대, 힘나는 의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1부 본행사와 2부 식후행사로 진행하였으며 특히 식후행사에는 지역 탐방으로 진행돼 단일면 율정호와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창업 3곳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뒀습니다. 한편 의성군은 경북 유일 4년 연속의 대한민국, SNS의 최우성 수상하는 등 SNS의 전원을 적극 운영하며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